안녕하세요. 라이팅과 스피킹을 공부하고 영어로 말씀도 암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강자인 5분 바이블 영어 1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드의 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그런 내용 같고 같이 암성해 보면서 영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드의 전서 1st Timothy 6장 10절의 상반전 말씀인데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인데요. 디모드의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여러가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가지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되는게 절대 바울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다셀 대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너무 막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 말씀이고요. 영어 성경은 약간 좀 표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 몸을 사랑하는 것.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Love of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권력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ove of power 하면 됩니다. Love of 뭐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Love of money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자 요것도 많이 쓰이죠? 모든 종류의 이것은 All kinds of 하면 돼요. All kinds of. 자 그리고 뿌리, 뿌리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Root, 그죠? Root. 그 다음에 악은 여러 번 많이 나왔죠? Evil, evil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만 한번 잘 연상하셔가지고 요거에 응용하셔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다라는 말을 한번 말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영어로 할 수가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기 바래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자 일단 주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사랑하는 것은 Love of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love of money.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돈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ve of money. 그 돈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뭐뭐이다. 뭐예요?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이다니까 Is, 뭐뭐 연결하면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뿌리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a root.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한 뿌리래요. 어떤 뿌리라고요?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는 All kinds of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Of all kinds of evil. 그러니까 Root of, 뭐뭐의 뿌리인데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들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서 한번 세 번 정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다시 한번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한 번 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보시고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다시 한번.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한 번만 더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그럼 어때요? 이제 암기가 되셨을까요?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시고서 지금 공부했던 걸 통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세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바로 읽었죠?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자 그럼 요걸 세 번만 같이 동시에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한 번 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돈의 지배가 되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적극적으로 좋은 것에 사용하는 그런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말씀을 찾아뵐게요. See you next time.